지난해 전체 맞벌이 부부 가구 수는 만 가구 넘게 감소했지만, 어린 자녀가 있는 집은 부모가 모두 일을 하는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노년층 일자리가 늘면서 50세 이상 장년층의 맞벌이 비중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 내용은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맞벌이 부부인 조우연 씨는 둘이 버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합니다.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육아도 해야 되고, 내 집 마련의 꿈도 이루기 위해서는 맞벌이가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해 전체 부부 1,230만 5천 가구 가운데 맞벌이 가구는 46%인 566여 만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맞벌이 부부 비중은 2018년 46.3%로 뛰어올랐다가 지난해 소폭 감소했습니다. 맞벌이 가구 비중은 유배우 가구 중 46%를 차지하고 있고, 15년에 비해 1.9%포인트 상승한 수준입니다. 일가정 양립 정책 영향이 지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연령별로는 30대 맞벌이 가구가 전년 대비 3만 9천 가구, 40대는 5만 2천 가구 줄었습니다. 반면 재정을 통한 노인 일자리 등이 늘면서 50세 이상 장년층 맞벌이 가구는 7만 9천 가구가 증가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1인 가구는 전년보다 25만 천여 가구가 증가하면서 603만 9천 가구로 나타났습니다. 1인 가구 가운데 취업자는 367만 천 가구로 전년 대비 13만 4천 가구 늘었는데, 특히 50세 이상이 전체 88%에 달하는 11만 8천 명에 달했습니다. 나아가 임금근로자 1인 가구 중 33%가량이 월 임금이 200만 원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SBS CNBC 권준수입니다.